안녕하세요. 추석이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가 다음 주가 또는 없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매주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다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찬양을 했을 뿐인데 제가 너무 기쁜거에요. 제가 예무를 오랫동이 지금까지 쭉 보았는데 예무한 사람도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마야도 매주 예배에 오고 있는데 마야도 너무 소중하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렘난트를 찬양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렘난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사에 보면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가서 그날을 살려라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줄 답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근본증이 있는 만큼 많이 가져주고 받는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이고 우리 다 똑같죠. 그런데 딱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께 가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낸 그 결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낸 그 결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아 나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아 나 좀 더 자고 싶다. 그래서 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물론 그 사람도 축복받은 사람이 맞겠지만, 좀 더 복을 나중에 은혜를 받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결론한 답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살아가는 순간, 한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단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요.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을 그의 컨트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성경만이요.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을 그의 컨트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성경만이 인간에게 배경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적인 저주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은요. 이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한 동시에 인간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근본 문제 아래에 다 놓여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계 3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호를 받는 그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인간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이 부분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바로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메인 토픽 중에서도 성경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워복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므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모금 20장 31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 구에서 키야 바랍니다. Though all these things that are appearing in the bible do it be written, th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느냐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주신 것이 예수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구약과 신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분이 바로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 바로 그 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말로 Christ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세계 3장 처음부터 인간에게 생겨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3장 15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여자의 우선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설명했죠. 카츠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의 우선은 그러면 마리아를 말하는 거구나 마리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 후손을 낳을 것은 오직 유일한 마리아의 여자구나 그 여자가 난 누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물론 그것은 저쪽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아니라요 그 여자가 낳은 후손을 말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의 미래에는 아이가 있겠죠 그래서 내 아들은 내 얼굴을 닮았겠죠? 그러면 그 언젠가 내가 낳을 그 아들과 내 얼굴을 닮았겠죠? 그래서 나처럼 큰 눈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나처럼 헤어 색깔도 같이 있을 거고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어떤 순간에 나를 닮아서 나오겠죠? 100%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자의 우선이 있을까요? 우리가 몸 속에 육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DNA를 갖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하하가 이런 범죄안에 놓였기 때문에 그의 우선은 다 이 범죄안에 놓일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예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바로 이 범죄안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안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안에 우리에게 절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범죄안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엑소도스 3.18 피의 은약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직 이 피의 은약을 통해서만으로 구원을 얻으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흐르신 그 피로만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죄악과 조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지옥공사에서 이 배경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사야 7.14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인마 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셔서 지금 하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그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당신은 주님의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게 반드시 오셔야 하는 바로 그분. 그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예요. 그는, 당신을 그리스도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핵심을 딱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딱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이 배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래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로 붙잡아라. 그가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이야. 네가 예수 그리스로 영접하고 그 분을 주인으로 시행하면 그분이 바로 너에게 답이 있는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라는 최종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유일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바로 이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소개요. 이 인생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윗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죠. 자 그리고 사올 왕은 보세요. 그는 이러한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늘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이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내 자리 왕자 내 뼈서 걸린다고 좋아 내가 널 죽겠구나. 자 여러분 그러한 답을 갖지 못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갖지 못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갖지 못한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으로 우리에게 정말 충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말하시면 바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말하시면 바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줄 테니까 너 돈 많이 내고 이거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크다는 집을 갖고 있으면 네 인생이 잘 될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겨론을 꼭 내길 바랍니다. 제가 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전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결론이 하고 답이 안ают 거에요. 이 그리스도를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시면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를고 있는지 그 성경의 배경만 가지고 아는 것이죠. 역사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은 맞지만 그의 인생에는 답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부분에 정말 진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며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을 안다면 이 부분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면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설사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답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답을 가진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에 결론을 내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을 열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증거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완벽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완벽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매주 마다 드리는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같고 그러면서 매일 매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결제 격사한지를 계속 확인이 되겠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죠. 여러분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배를 최고로 결론을 둬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야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깊이 가지지 못하려면 나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다른걸로 하자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므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치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이란 축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지은 것에서 하나님은 모두 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인도에 나아가실 것이지만, 그리고 시간표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별을 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훔친다면, 여러분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타고 왔는데도 벌써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질문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은 결론을 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광고에도 말할 것이지만, 추석의 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추석 동안에 이루어질 훈련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한 2, 3일 정도 예정된 훈련입니다. 완전 저쪽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그리스라는 비밀 속으로 완전히 집어넣는 그 훈련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스로 결론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이걸 꼭 갖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갖고 있나요?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말라만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은 뭔데요?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무엇입니까? 약속,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을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신 그 언약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찾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비전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지 못한다면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10년 후에는 나는 무엇인가? 10년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되어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10년 후에 그 이미지를 오늘 나의 것으로 가져와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이 고금을 전하라는 권약을 찾고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 고금을 전하라는 권약을 찾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내가 이 고금을 전하라는 권약을 찾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 비전을 찾느냐, 하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고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이야미 비치 해변가에 누워서 막 그 선글라스 끼고 이런 걸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할 비전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말은, 그 언약의 여정은 아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다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꿈을 꾸겠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언약과 이 비전에 대한 그러한 꿈을 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꿈을 꾸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스페인에 이 션토 운동이 일어날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요, 계속 이런 꿈을 꾸는데,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꿈을 꾸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을 꾸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어로 했는지, 스페인이치도 했는지, 한국말로 복음을 꾸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꿈을 꾸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에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올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기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1, 2, 3번을 연결시켜 놓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 2, 3번을 연결시켜 놓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기도에 경지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물론 한 번씩 가끔 아픕니다. 제가 너무 아플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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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는 나를 놓고 기도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아플Todism aos척하는ene뿐에 있는 걸 알받을 위로는요. 여러분이 할때는요. 12, 13번의 삶 속에는요.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프라이... 아프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 속에 이름이 어프라로인데요. 여러분 1, 2, 3번이 되고 그것이 기도로 이미지화되고 나면 오늘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응용해서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은양, 인생은양의 여정을 내가 살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작품의 시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걸 갖고 있는데 제가 1, 2, 3, 4번이 되면서 하는가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보금을 받았고 이 보금을 다시 스페인에 가서 보금을 전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한국말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저는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해야 하는 실천인거지요 제가 신학원 갑니다 제가 나중에 목사되려고 하는거니까 여러분 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데미지를 살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오늘 해야 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은요 미를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00년 후에는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제가 채용공사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채용공사님은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을 200%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용공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200%로 믿는 것을 제가 내가 보고 믿는 것은 영광한 것 같은데 우리 채용공사님은 이만한 것 같은데 우리 채용공사님은 이만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채용공사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정말 주의 존인 것입니다 믿는 후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까 믿는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다라빵과 이 마가다라빵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there is many pastors traveling around the world just preaching the gospel that Jesus is the Christ people with the core of the Bible they are going around just doing our missions 다소와 모든 족세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우리 다라빵교회 다민족 이 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single group and we are praying to build this education center for them 교육관을 위한 교육관을 쭈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since they were born, since they are really young they are in print the gospel only in them 태어나면서 부터, leic120부터, 이 복음을 계속 뿌리내리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how is going to God to bless this Rhennaps 하나님은 이 우리 어린 렌들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how is God is going to use them to save the world 하나님은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our Rhennaps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really we are praying and doing a lot of devotion for these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또한 우리가 RU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RU를 어떻게 쓰고 계실까? 제가 너무 기대되고 있죠. 이 때, 우리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십니다. 다민족 리더를 먼저 불러서 그들을 민연시켜서 다시 재파송하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RU입니다. 다민족 제자를, 리더를 불러서 민연시켜서 앞으로 미래에 자기네 나라들 문화를 바꾸고 그 흐름을 바꿀 그 제자로 다민족 리더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다시 그나라로 보내는 훈련을 하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구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들뿐 불러서 찾아요. 우리의 다민족 부서도요, 이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인생 여정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영안을 이뤄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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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